무동사절로 만드는 분사구문 분사구문 응용편이라고 제목을 지켰습니다 제목이 참 거시기한데 내용은 정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늘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복습해볼게요 지겹게 복습하는 거죠 이디중동사로 만드는 분사구문 한 줄로 요약하면 뭐다? 이디중동사를 부사로 쓰는 거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수동의 의미와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가 붙어있더라 라는 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디중동사도 결국은 동사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동사를 아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는 건 형용사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에 부사절 접속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분사구문인 것처럼 쓰는 겁니다 그게 무동사절이 되는 거예요 예물을 보죠? 별거 없습니다 wet 물에 젖은데요 형용사죠 the floor gets slippery 바닥이 미끄러워집니다 when wet 이게 다예요 when wet 물에 젖으면 바닥이 미끄러워집니다 이렇게 된 거죠 when wet 여기에서 동사가 있나요? 동사 없죠? 그리고 생략된 주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뒤에 있는 the floor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오 그래 주어가 생략됐지만 뒤에 있는 주어랑 똑같으니까 맥락이 말이 되네 바닥이 물에 젖으면 미끄러워진다는 거지 이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 유추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쪽에 when wet 이 자리에 동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동사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은 young 젊은입니다 Bob was an excellent swimmer Bob은 훌륭한 수영선수였습니다 excellent 탁월한 수영선수였어요 when young 젊었을 때 이게 다예요 when young 여기에 동사의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it이 증동사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무동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무동사절 동사가 없는 거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when young 누가 젊었을 때 뒤에 나오는 밥이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앞에 주어가 생략됐으니까 뒤에서 주어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주어가 그대로 when young 여기서 생략된 주어다 주어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appy 만족해하는 이라 했습니다 Bob went home early 밥이 집에 일찍 갔어요 happy 기분이 좋아서 만족해서 with a result 시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무슨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족해서 결과에 만족해서 밥은 집에 일찍 갔습니다 happy with a result 여기 동사가 없죠 그래서 happy with a result 이 부분은 무동사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략된 주어는 뒤에 있는 밥 뒤에 있는 주어랑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엔 조금 특이한 예문인데 fresh 신선한 입니다 you'd better eat a sushi 초밥을 당신은 먹는 게 좋습니다 when fresh 신선할 때 우리는 이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맥락 문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음 뭐가 신선한 거지 네가 신선할 때 네가 초밥을 먹어야 돼 이건 말이 안 될 거야 그럼 신선한 건 뭐라는 거죠 신선한 건 sushi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목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 문장 가지고 또 글쩍글쩍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when fresh 신선하게 신선할 때라고 할 때 생각된 건 주어인데 주어는 뒤에 가보니까 you네 네가 신선할 땐 네가 초밥을 먹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아 신선한 건 초밥이겠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하는 겁니까 when fresh 이 무동사절을 뒤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생략된 건 주어지만 그 생략된 주어가 사실은 찾아가 보니까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when fresh 를 뒤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정도 센스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무동사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형용사를 부사로 쓰는 거다 원래는 어떻다는 거죠 원래는 이디준동사는 이디준동사로 만드는 분사 구문은 수동의 뜻도 있고 부사절 접속세 뜻도 있는 건데 그런데 형용사로 이렇게 무동사절처럼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다 그냥 형용사의 뜻만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무동사절의 전부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무동사절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사 구문과 비슷한 형태를 설명을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동사절은 말 그대로 동사가 없는 표현을 무동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분사 구문과 닮은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무동사절만 또 꼭지를 따서 설명을 제가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분사 구문하고 분사 구문과 닮아있는 것만 설명드렸다는 거 여기 명심하시고요 나중에 또 댓글로 딴지에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무동사절 여러 가지 형태에 있다라는 거 다음 시간은 The Injured 부상자들 부재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2D준동사로 만드는 명사 2D준동사로 명사도 만들 수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몇 가지가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